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26페이지에 주택의 여과작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순환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과에 대한 이 계열을 보시게 되면 이 여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는 주택시장 경제이론이고요 그래서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시장은 고가주택시장하고 저가주택시장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127페이지 맨 위에 2번 지문에 나와 있죠 정부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저소득계층이 필요라는 주택은 신축에 의한 공급은 어렵고요 고소득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을 그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상향여가라는 것은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그냥 상위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그냥 내려가지는 않고요 상위계층이 거주하던 집이 공가가 발생을 했을 때 주택의 질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거주하던 고소득층들은 이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주택을 그보다 소득이 조금 낮은 계층이 인수해서 거주하게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과정에서 보면 지문 3번에 공가의 발생은 주택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요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향여가라는 것은요 일단 정부에서 신축을 금지시키는 거죠 저가 주택에 대한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고소득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만 공급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단기와 장기 균형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상에서 인용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단기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만약에 보조금 등 같은 경우를 지급을 하게 되면 저소득계층의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단기에는 저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의 임대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초과인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단계에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지만 장기가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가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주택이 어디서 고가 주택이 전환을 해서 저가 주택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가 주택의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저가 주택의 공급의 증가는 여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급이 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 주택장과 저가 주택장에서 비용이 일정한 산업과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 이렇게 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런 내용까지는 인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과정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뒤에 가시면 4번에 이런 여가 현상에 따른 효과가 있죠 이게 시험에도 한 번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하향 여가 과정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요 일단 하향 여가가 진행이 되면요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상에서 한 번 출제한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처리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여가 작용일 때 주거 분리라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도시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만약에 여기에 A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할 때 뭐 서울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기존 주거지가 있죠 근데 기존 주거지가 조성이 된 지가 한 몇십 년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질 때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 새롭게 신시가지 형태로 새로운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주거 환경이 여기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은 이주하고 싶을 때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만 이주하겠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주하고 싶어도 여력이 떨어지니까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거 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냐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죠 동네 근처에도 원래 거기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 있는데 도로가에 인접한 곳이 재개발되면서 고층의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전통적인 주거지역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담장 하나를 이웃하고도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또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단지 있죠 어디 단지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민영, 여기는 임대아파트 이렇게 했으면 이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 거기에 굵은 글씨로 명시를 해놨죠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이 주거 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부 효과에 이어서도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구별하게 되면요 경계를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나눠있을 때 경계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경계가 구별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주택이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으면요 여기는 만약에 주택 계량비용이 있죠 계량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이 계량비용을 드린 이후에 계량 후에 같이 있죠 얘네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얘가 한 12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10억에다가 1억 하면 11억이 돼야 되는데 계량 후에 가치가 비용보다 훨씬 큰 이유는 여기는 정의의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죠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동산들은 관리가 잘 돼 있죠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비용 들어가면 그 이상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더라 그런데 여기 있는 저가주택에 대해서는요 주택가격이 만약에 2억이라고 그러면 계량비용을 한 2천을 투입하면 2억 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는 비용 대비 계량 후의 가치를 비교했었을 때 계량 후의 가치가 크질 않죠 이유는 여기는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도 가치의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이주를 해올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의의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일로 빠지겠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도 주거 불리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에서 붙어있는 주택 중에서요 여기 있는 저가주택은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게 되면 여기는 정의의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길 하나를 건너면 마트, 공원, 영화관 필요한 시설이 다 여기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경계에 있는 주택은 주로 이렇게 할증이 돼서 거래가 되겠죠 근데 경계에 있는 이 고가주택은요 얘네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각종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할인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이번에 여가적에 의한 주거 분리를 보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은 고소득층 주택에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정의의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더라 그래서 밑으로 가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통 주거지역은 정의 외부효과를 인해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요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통 주택은 부의 외부효과를 인해서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럴 때 여기서 침입과 천이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침입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얘가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 이유는 부의 외부효과가 작용하니까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원래는 시세가 10억짜리인데 10억에 매매가 안 되죠 그러면 10억보다 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주택을 여기서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인수하고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침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층이 다른 사람이 여기를 인수하고 들어오게 되면 경계가 안쪽으로 후퇴하겠죠 이게 되풀이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천이 또는 계승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과정이 되풀이가 되면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확인 문제 보시게 되면요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이론이다 그래서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5번 지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상향 여과가 아니라 하향 여과죠 그렇죠? 이게 계속이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입에 의한 이게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고소득계층이 거주하던 주거지역인데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불량주택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불량주택 문제라는 것은요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죠 그렇죠? 여과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하향 여과 과정이 진행이 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원인이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판자집도 거래되고 다 되죠 매매가격이 있고 전월세 다 있으니까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소득을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요 만약에 도시 곳곳에 불량주거지가 있잖아요 여기를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또 흩어져서 불량주거지가 또 양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자연적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테니까 불량주택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요 도시 재생에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거적 빈곤계층이 많이 사는 정치의 지역에 진입해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홍대 주변이 원래 기찻길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주택의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지역인데 그쪽의 젊은이들이 이제 공연보로 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저가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들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술집이며 노바다야키 집이며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그 이전에 비해서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다 밀려나가고 새로운 계층이 들어와서 주거라든가 어떤 그런 상업적인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젠틀피케이션 또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의 효율성 관계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요 그게 이제 과거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에 대한 것을 가치에 반영할 수 있냐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돼 있을 때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냐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부가 A라는 지역이 있을 때요 여기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해요 그러면 이 지역이 현재는 농업지역이에요 농업지역인데 신도시로 바뀌게 되는 게 이게 발표를 하는 시점이 2022년 1월이라고 해서 이때 바로 신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가 이제 얘 들어서 농업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신도시로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공사기간 합쳐서 한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농업지역일 때보다는 신도시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발표되는 시점보다 7년 후에 이 지역의 가치가 변하냐면 그렇진 않고요 발표가 되는 시점에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가치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의 성격은 있어요 단 발표된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되지 않는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소문이나 루머만 돌아도 시세가 요동을 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시면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성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현재 시장 가치라는 게요 여기는 과거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매덜 달이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매덜 달에는 반등하더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경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전자의 주식이 지난 3년간의 반등 여부를 봤을 때 얘네들이 매년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한다라고 가정해보시자고요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상한가에서 떨어졌다가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치고 다시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치고 지금 다시 2월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만을 매개로 투자 운영을 하는 시장이 약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기는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 있죠 현재나 미래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여기는 초과 이웃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과거의 정보는 과거의 정보는 과거의 정보만 반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후진국이 대부분 약성이 형태를 띄죠 그래서 후진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죠 고급 정보도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가 더 좋아진다더라 이건 먼 나라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강성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 가치는요 현재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공폐되는 것은 바로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중강성까지 형태가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과거를 내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죠 작년 시험에 이제 이 과정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정보를 기초로 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하고 있는 시장인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현재 시장이 알려진 정보로는 투자자들은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도 초과 이윤이라는 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 그런데 강성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자가 투자해봐야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매개로 한 초과 이윤은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정보, 과거와 현재 정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 공폐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도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얘네들도 초과인은 없어요 정보를 매개로만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현재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래서 132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술적인 분석하고 기본적인 분석에 관한 용어도 같이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개념이 있는데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정상 이웃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와 다른 대체 투자 시장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서로 일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들어서 부동산에 내가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주어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정기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있어요 그럴 때 얘가 2%가 주어지고요 임대 투자해서 수익률이 2%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같아졌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의 낮은 이자율을 주는 것은 여기는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수익도 작게 주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죠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임대 수익도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같다는 의미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이 크니까 그만큼 대가가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얘는 위험이 작으니까 그만큼 수익도 작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정상 이웃만 발생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든지 간에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초과에는 없고 정상 이웃만 존재하는 걸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보시게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나온 게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아시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얘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위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을 때 얘들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과 이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획득해서 정보를 획득해서는 초과 이윤 대비 지출하는 정보 비용은 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어렸을 때 동창 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다가 이런 공무원 쪽에 건축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이 저기 우리 왜 마을 넘어 저기 뒷산에 어디 거기가 개발이 된대 그쪽으로 다리도 놓고 길도 뚫리고 그런데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먹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건설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귀가 번뜩 드는 거죠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 정보를 매입해서 이용해서 그쪽에 토지 매입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반에는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 대비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한 5만 원 무척 싸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보를 입사하면 초과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너도 나도 술 사겠다고 얘기할 거고요 술 나오다 먹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이제는 대가를 좀 더 큰 걸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보에 대한 대가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은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같아지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뒤집으면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13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지문 5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옆에 가시면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에 대한 계산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에 따라서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리가 틀려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 가치라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식이 있죠 거기 보면은 미래의 확실한 정보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확실한 정보에서 주어지는 가치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가치를 공제를 하게 되면 이 정보 가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가 있죠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서요 요구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로 쓰이는 개념이고요 여러 명에게 주어지는 예상 기대 수익은 두 가지 조건만 주어져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값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갖다가 대입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예제가 있을 때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개발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1단의 토지가 있는데요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때가 6천이고요 개발되지 않을 때는 4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20%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발 가능성은 40%래요 그러면 맨 먼저 40%일 때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20% 줬으니까요 할인율이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로 바꾸고요 개발이 되면 6천인데 될 수 있는 확률이 40%래죠 그러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4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40%면 얘가 60%의 확률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4,6에 24니까 2,400이겠죠 그죠? 4,6에 24니까 역시 얘도 2,400 그쵸?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게 4,800이 나오겠죠 얘를 1.2로 할인하게 되면 얘는 4,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불확실한 상태의 이 토지의 가치는 4,000 정도가 적정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100% 개발이 된대요 100%라는 조건이면요 얘는 그대로 할인율은 20%고요 그러면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겠죠 대신에 4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 제로죠 그러니까 100%라는 요건은요 하나의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6천을 1.2로 이렇게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5천이죠 그러면 100%일 때의 가치는 얼마냐면 5천 그러면 5천에서 4천을 빼면 정보 가치는 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 확률 다 준다고요 갖다가 대입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는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정보 가치라는 건 정보가 확실한 가치가 4천 불확실한 가치가 확실할 때가 5천, 불확실할 때가 4천이니까 차익인 천만 원이 정보 가치가 되더라 나중에 또 다른 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상 문제집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추가로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